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작업남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영생입니다. 동안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없는데 항상 젊은이들과 함께 잘 어울리고 우리는 똑같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지 않나 싶어요. 매력? 매력이 있어야 모든 그런 작업? 이러니까 되게 막 이상하다. 작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요? 동안? 그게 매력인가 봐요. 진짜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다가가질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뒤에서 혼자만 좋아하는 위로는 서른둘까지 좋고요. 아래로는 15살까지 좋아해요. 좋은 순위를. 연하, 연상, 건강. 연하가 좋으신 거네요? 아우 당연하죠. 안 할래요. 다섯이서 있었으면 했을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 더하기 3은 뭐죠? 아,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5 더하기 5는 귀요미 6 더하기 6은 6 더하기 6은 6 더하기 6은 6 더하기 6은 귀요미 다음 무대는 작업나무로 이미지 변신을 한 화영생의 무대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